안녕하세요. 빨리간척크입니다. 내일 티라클 상장있죠. 부지런 사람이 승리할지, 게으른 사람이 승리할지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부지런 사람 축에 속하니까 유턴가능 물량 및 기본적인 체크 1분 간략하게 체크하고요. 잘 기억이 안나죠 혈관 치료제 관련 업체 구요. 청약경쟁률이 1500 대 1. 높게 나왔죠. 공모가격이 25,000원, 공모가격이 533억원 삼성이랑 NH 투자 구요. 기술평가 AA를 받았고요. 사상 역대 네 번째 등급이라고 알려졌고 마이너스 24억, 분기에 24억 났고 23년도에 286억원 손실이고요. 19년도에 139억원, 18년도에 28억원 손실. 이렇게 손실이 아닌 회사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총조식은 1,330만주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3,338억원. 일반 배정, 기관 배정 이렇고 우리 사정 없었고요. 의무하격 수량이 21만 7,478주. 미하격 비율이 13.59% 오늘 맥스트 보다 굉장히 낮죠. 그런 부분은 맥스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고요. 미하격 비율이 80.41% 상자의 유턴가능 주식수가 525만주. 525만주 이것만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40% 유턴가능 비율이 작지 않다. 금액으로 따지면 1313억인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상자일 날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모가 2만 5천원에 W도시하면 5만원. 상한가금 6만 5천원. 이 정도 정보만 일단 알고. 다른 거는 이전 영상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내일 공모주 있으니까 게으른 사람, 부지런 사람, 과연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영상이 도움이 되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